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. 그렇게 발로 차면 위험해. 우와, 조심해. 소리, 소리, 마수리. 열려라, 얍. 우와, 위험해. 어, 운동화 끈이 풀렸네. 지금까지 사고도 한 번도 없겠는데. 자, 안전하게 올라가야지. 우와, 언제 올라간 거야? 네가 혼자서도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잘 타는지 여기서 지켜볼 거야. 난 언제나 안전하다고. 우와,urd. 우와, demi. 우와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